에이, 긴장한 느낌? 아니요, 느낌이 있어. 그 느낌이 있어서. 잘 넣을까요? 설마. 가위바위보 하자. 가위바위보 하자. 그럼 잠깐만, 저기 안에 새가 있으면 어떡해? 그럼 왜 구데기가 있어? 구데기가 있으면 뭐가 썩는다는 게 있는 거야. 궁금증을 던진 내가 할게. 저거는.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대신 룰이 이거 저거 같지 않아요? 그러면 아무 말 안 할 것 같아서. 그러니까 솔선수범을 먼저 보여주겠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믿을게요. 봅시다. 여기 숨어 놓아야 할 거 아니야, 손을. 아무것도 없는 건 안돼. 아무것도 아니면 나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들어.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진짜 괜찮으세요? 여기 안에 손으로 만져지는 문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종이로 된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위 천장이랑 오빠 한번 싹 한번 만져줘요, 선배님. 설거지하듯이. 움직이더라도 저기 당황하지 마시고. 그리고 그것만 약속해. 내가 만약에 뭔가 여기서 단서를 찾았잖아. 나 리나랑 하이파이브 한 번 할게.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같은데. 지금도 하면 되잖아. 한 명은 나랑 이 고통을 나눠주면. 이 손으로? 이 손으로. 이 손으로. 이 손으로. 감내할게요. 근데 하필 일리네. 우영이야 진짜야 이거. 진짜예요. 너 진짜라고? 진짜예요. 진짜야. 알랑거리야. 아휴. 오빠 잘 봐 봐야 돼요. 오빠 손 채우시면 안 돼요. 선배님 지금 너무 섹시해요. 선배님 뒷모습 너무 섹시해 지금. 지금 미쳤어. 남친짜리. 남친짜리. 다 쳐요. 왜 이렇게 깊어. 불 켜졌어. 불 켜졌어. 불 켜졌어. 불 켜졌다고? 센서가 일키네. 그러면 손을 넣지 말고 이 막대기를 넣을까요? 아 똑똑하네. 잠깐만. 잠깐만. 너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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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묻은 것 같아 똥 묻은 것 같아. 머리가 좋았네. 이 형 묻은 거. 이 형 묻은 거 여기다가 봐야 돼. 뭐가 있어 지금. 아니 만져. 여기 넣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. 아니야 아니야. 야 이거 봐라. 야 이거 봐라. 제가 봤을 때 생친 인식인 것 같은데. 그치 그치. 빨리 이거 봐봐요. 선배님 이거를 당겨야 되겠네. 여기 위에 실 있잖아요. 아 오빠. 실을 당겨요. 아 그래? 위에 천장이 실. 어 그걸 당겨. 안 되니까. 아이. 아니다니까. 안 되네. 손만 돼. 형. 형 진짜 생친 인식이었어요. 막대기 넣었는데 안 돼. 안 돼? 네. 이거 진짜 팔을 넣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. 제가 해볼까요? 아니야 아니야. 한 번만 더 넣어볼게. 아 너무. 보이는 게 있나? 어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있나 봐. 저거를 뭐를 갖다 놓으면 불을 계속 켜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찾아볼게. 야. 도원아. 도원아. 네. 형 손가락 잘라. 안 돼 안 돼. 그러면 보일 것 같은데. 자를 수 있어요. 있어 있어. 파스코오네. 응. 위 아래 옆에도 지금 다 막혀 있는 거죠? 막혀 있어요. 이게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손으로까지 만져질 수 있을 만한 게. 저게 끝이거든. 근데 진짜 만져지는 게 없긴 하거든 아무것도. 손가락 마디 마디에 계속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.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냥 아무것도 만져지는 것도 없고. 불이 왜 들어 오는 거지? 그리고 여기 안에다 뭘 묻어놨을 만큼의 진흙이나 이거의 양이 없어. 양이. 어 안 돼 그게. 뭘까 이게. 어? 야. 어? 야. 어? 야. 스위치 있다. 어? 스위치? 어. 어디요? 켜봐요. 어. 오.